자 2단계! 김리아입니다! 2단계의 김리아 구간인데 야심작이거든요? 김리아 구간은? 니아한테 인사해! 안녕! 근데 얘 왜 이렇게 짜리문땅이에요? 내가 벽에다가 방아놨어! 다리가 없거든! 이거 약간 현실비율이 아닌데? 난 이렇게 늘 신하게 생겼는데 말이지! 단면이 못 올라오고 있어! 네? 신경 쓰여! 아래에서! 또 떨어지셨네! 자! 그러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처럼 바보만 길이 보여요! 바보한테만 보이는 길이거든요? 역시 바보라서 그런가 길이 보이나 보네? 길이 보여? 대단한데? 길이 보인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 떨어졌네 뭐지? 컷! 이거 알 것 같아요! 알까요? 여기다! 어? 여기랑 이렇게다! 어? 바보한테만 보이는 길.. 바보한테만 보이는 맥을 깬다고?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걸! 여기다! 여기다! 바보한테만 보이는 길 깼다고? 우와! 우와! 대단한데? 아 나 천재야! 자! 간다! 오? 왜 내가 있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밀면 어떡해! 가만히 있었는데? 미요님은 어디야? 왔어? 왔어? 미요님 왔어? 아이 뭐 한참 걸리겠죠 저분은? 미요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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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한테 와야지! 오! 오케이! 자 가자고! 자! 자! 바보만 길이 보이는.. 그런 맵이에요? 어? 난 바보가 아닌가 봐! 보이죠? 너무 잘 보이네? 너무 잘 보이잖아? 자! 이거는! 여기만 밟아야 돼요! 바보들은 길이 보이거든요 반전이네! 거기만 밟아야 하는 거! 바보들만 길이 보이거든! 오! 짱! 이! 짱! 으아아아아악! 아니 사다리마다 김니아의 얼굴을 마주치게 돼있어! 뀨? 약간 설레이게 만들었어! 내가 직접 보고 있다고? 미야 얼굴 한번 보고 점프하고 그런 맵이라고? 아! 미온이 너무 설레이는구나! 그래서 리아 얼굴 잔뜩 보고 가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음! 이 리아가 왼쪽 리아보다 더 이쁜걸! 떨어지면 한 번 더 본다! 안돼! 안돼! ㅋㅋㅋㅋ 점프! 점프해서 그냥 매달려서 그냥 으악! 으악! 좋다! 김니아의! 자! 이번에는 빨간색 블록하고 이게 있는데 어... 어디가 길일까요? 어디가 길일깡? 제 생각에는 빨간색이 길인 거 같아요! 바보 리아 탈출맵이니까 진짜네la Haush 함! 맞혔어 이거를 여기를 밟으면 아파요 아 안 아파요 아 아파요 여기 밟으면 아파 조심해야 돼 빨간색만 밟고 가야 돼요 바보 베이비거든요 여기는 컨셉을 바보 맵으로 제작게 했습니다 자 앞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아는 바보인가요? 이걸 맞췄어 이거를 여기를 밟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기 밟으면 아파 조심해야돼 빨간색만 밟고 가야돼요 바보 배브이거든요 여기는 컨셉이 바보 배브로 제가 제작했습니다 자 앞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아는 바보인가요? 리아 바로 뒤에 있는데 기다렸다가죠 자 리아는 바보일까? 아닐까? 리아야 바보일까? 아닐까? 아니요 아니요? 네 동시에 가보시죠 네 아니거든요 이거 정답이 이상하네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어 하하하 리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컨셉이었다고 맞아요 여기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도 자 먼저 가볼까 우리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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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щ 해왹 뭐지? 여기에 투명길이 있어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에 투명길이 있습니다 투명길로 가서 쭉쭉쭉 가서 여기에 여기가 길인데 라고 써있다고 그러면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 단면이 언제 와야? 응 오고있어? 단면이? 왔다 왔다 오 왔다 호우 떨어집패 혹시 김니아 탈출 맵이라 그런가 약간 좀 고도의 심리 저는 요구하는 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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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겠다는 거지? 안오세요? 맞췄다 여기가 길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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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 어 미르지마 나 안미었어 결국 깨는 건 나 기니아밖에 없었다 이 마이쌈 구독 가뿐하게 넘어버리는 중 가뿐하게 기다리는 중 비호는 아직 안 왔구만 어 뒤에 오는 중 근데 비호는 아마도 못 깨지 않을까 이 회오리들을 엄청난 회오리들을 쇼 쇼 으아아아 따라졌다 가자 자 리아야 여기 또 문제를 내가 만들었어 무슨 문제지 리아는 여자친구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둘 다 아니연데요 왜 얘는 으흐흠 하루하네 isse 갑자기 지금 전원이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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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정답이야 사실 2개 2개 하하하 가자고 자 마지막에는 인유맨 구간이 나와요 드디어 인유맨 꼭대기 단계 드디어 인유맨 꼭대기 단계 제작자 인유맨 구간이 나옵니다 오 대단하죠? 일단 니오님을 좀 기다려볼까? 좋아요 됐다 오케이 어우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광격이에요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평소 인유맨은 멤버들에게 잘해주나요? 저는 엄청 잘해줍니다 정말 염혜님은 천사입니다 2번 인성이 나빠요 저는 진심으로 이거라고 생각해 어? 인유맨은 인유맨님이 제가 요즘에 불면증 걸렸다고 했더니 스팀 안대를 보내주셨거든요 진짜로 안대를 또 보내줬죠 멍청한 인간은 늘 위를 보도록 해라 어? 어 저기있어 고결이 싫어 일로와 일로와 네 가자 가자 천사 됐다 인유맨은 잘생겼나요? 짱 잘생김 엄청 잘생김 뭐 정답이 없는데요? 짱 잘생겼는지 아 중간이구나 중간 아닌데 바로바로 둘다 정답 오케이 나는 이쪽으로 오케이 자 드디어 엔딩 멘디가 나오네요 끝까지 오셨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타오를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키키키키키 메롱 클리어 장소를 찾아보세요 떨어져서 죽으시면 됩니다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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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러분들 클리어 장소는 저 알겠어요 설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답니다 네? 어? 이겨면 여러분들이 갔던 길에 여기 장소가 있어요 아 저거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저거다 여기다 이거다 여러분들이 몇번 봤을거야 여기를 이거다 이겨면 절대 못 깨는 그래서 절대 못 깨는 타옵니다 그래서 와 신비했다 클리어 축하드려요 사진 한번 찍자고 클리어했으니까 야옹 드디어 우리가 클리어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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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이 맵은 제가 게임 링크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해보시고 모르는 친구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엔딩이 엔딩이 모르는 친구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제작자 인규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ley 뿅 b 개 부모 b Jeżeli don't